고고촌변을 먼저 한 다음에 홍보과 중에서 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시죠? 25페이지 뭐 보시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들아? 각설이 각설이라고 각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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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전 중에 있는 각설이 각설이는 순덕이 때문에 순덕이 환영식을 해요 순덕이 환영식을 해야지 순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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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덕과 순덕이? cyharma 네, 다 delle 둘이 왜 근다고 앞으로 너무 프로포즈를 하냐? 공개적으로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안 되니까 adesso 선생님 얼굴이지만 잘못되어서би게 일어나잖아 둘이 살맺이 가야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가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고고천변, 고고천변 하십시다. 나건독에서 왔다 소리 하지 말고 해야지. 나건독 많이 시킬 수 있느냐고 어디 갔어. 그러다 걸리지 못하라고, 걸리지만 갈려고. 우리 고고천변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우리 고고천변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봉황새, 만수문 전에 봉황새. 처음부터 쑥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배웁시다. 고고천변, 일륜홍.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은 높이도. 양국은 자진한게. 하나, 둘. 양국은 자진한게. 몰봉으로 돌고 돌아. 몰봉으로 돌고 돌아. 거장천 개짓고. 하나, 둘. 거장천 개짓고. 하나, 둘. 해한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한봉 구름이 떴구나. 또 하나 안다 눈대고. 또 하나 안다 눈대고. 독평이 불에 둥실 독평이 불에 둥실 어룡은 잠자고 어룡은 잠자고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축파가 여기라 금색축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팔을 찌고 당고 앞발로 벽팔을 찌고 당고 뒷발로 장난을 탕탕 뒷발로 장난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요리조리 저리도리 앙금투고실도 앙금투고실도 독이 너무 길면 안돼 열 번째 박에서 실이 나와줘야지 앙금투고실도 그래갖고 실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주고 열 두 번째 박에서 떠가 나와서 그 다음 박으로 가가지고 세 박까지 먹어요 초삼박을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앙금투고실도 시작 앙금투고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네 번째 박에서 시작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지를 뱉니 지광은 지를 뱉니 그렇지 상하 Min 탕 hence 정확하게 5-6박에 광은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박이 밀려서 안돼요 4로 좀 더 해야 돼 상하 광은 정이를 세 긴 지 시작 하왕은 전일세김빈 전해무상 십일봉은 구름밭 그가 몰고 구름밭 그가 몰고 여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 뭐냐면 구름밭 그가 몰고 뒤에 문구적거리를 틈이 없이 바로 첫박이 나오니까 그걸 잘 가져가야 돼요 구름밭 그가 몰고 해외 소상의 일철리 구름밭 그가 시작 구름밭 그가 몰고 해외 소상의 일철리 구름밭이 그 나쁜 경이로다 고조난을 위허여 동담으로 버려있고 동담으로 버려있고 권고는 어이허여 권고는 어이허여 일하우 두실동 일하우 두실동 남운전 탈 밝은디 여기는 세번째 박에 남운전이 나와야 돼요 남운전 탈 밝은디 시작 남운전 탈 밝은디 보현금도 끄어놓아지고 보현금도 끄어놓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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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배열이 그렇게 돼야 돼요 끄어놓아지고 끄어놓아지고 보현금도 끄어놓아지고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둥둥 둥둥 옥타브 차이 팔음 차이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을 보고 왕 속에 하나 둘 조각달을 보고 왕 속에 조회 왕은 원운이여 조회 왕은 원운이여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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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만경대 구름 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지요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부러 있고 학선이 부러 있고 성이 너무 길면 안 되죠 학선이 부러 있고 시작 박선이 우러러 잃고 칠보산 피로공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공은 허공에 솟아 개산 파물이 울자항 개산 파물이 울자항 개산 파물이 울자 개산 파물이 울자항 개산 파물이 울자항 파물이 울자 개산 파물이 울자항 파물이 울 파물이 울까지 장plan 개산 파물이 울 자항 대상파물이 불장 산은 칭칭 칭 덮고 산은 칭칭 칭 덮고 산은 칭칭 칭 덮고 산은 칭칭 칭 덮고 경수무풍우 야자파 물은 붕 붕 깊고 물은 붕 붕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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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으로 음을 부드럽게 써야 해요 그래야 깊 꼬리에 나온거야 물은 붕 붕 깊고 물은 붕 붕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시다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락 창성은 낙락 창성은 낙락 뚫어진 삽목 펑퍼진 떡갈 뚫어진 삽목 펑퍼진 떡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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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주친 파이팅 몸이 자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몸이 자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그렇지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라리라리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침침 감겼다 구부침침 감겼다 구부침침 감겼다 구부침침 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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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분비 어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분비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항상 두루미 수많은 때구니 항상 두루미 수많은 때구니 소천자 기관어든 소천자 기관어든 만수문전의 봉황새 만수문전의 봉황새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네 참 어렵죠? 양양잼파 점점 양양잼파 점점 양양잼파 점점 양양잼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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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점점 점점 음이 다 틀려 그렇게 말 안 되시자 양양장파 양양장파 시작 양양장파 파 파 파 그럼 음이 거의 간이 천리인데 왜 똑같은 음으로 아냐고 양양장파 시작 양양장파 파 파가 올라가야 돼 양양장파 양양장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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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차면 떨어진다고 음이 3도면 높은 거예요. 점이 3도라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근데 점 하면 안 돼요. 음이 분명히 높은데 왜 거기를 점 점 하냐. 점 점 우 시작. 점 점 우. 굿 굿. 음을 섬세하게 나눠서 하세요. 이 판소리 음 저기 뭐야. 삼음문계로 분리해서 누가 뭐 어느 학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음문계라니. 유구문계 치룬계에도 부족해요. 양양장파 점 점 우. 양양장파 점 점 우. 사랑허다고 원앙세. 사랑허다고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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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이게텍이텍이 come. 사랑, 사랑. 그렇지. 사랑, 사랑. 사랑 헛다고 원앙세 그렇죠 음이 다 나누어지죠? 그렇게 또 음이 막 굴곡진데 똑같이 막 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냐 판소리가 글리듯이 하는 게 아냐 사랑 헛다고 원앙세 사랑 헛다고 원앙세 원앙세 그렇죠 사랑 헛다고 원앙세 사랑 헛다고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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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7월 7일 썩 으할나수 7월 7일 썩 으할나수 7월 7일 썩 으할나수 7월 7일 썩 시작 7월 7일 썩 으할나수 오할나수 그렇지 7월 7일 썩 으할나수 7월 7일 썩 으할나수 7월 7일 썩 으할나수 그렇죠 이것도 옥타브 차이야 밑에서 아래 음에서 위 음 팔뚝 위까지 끌어올라야 돼 으헤헤 시작 으헤헤 그렇지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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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노거 터노자기 다리 노거 터노자기 다리 다리 노거 터노자기 다리 노거 터노자기 오자기 오자기 다리 노거 터노자기 다리 노거 터노자기 그치 질월 질석 으헤나수 질월 질석 으헤 수 다리 노거 터노자기 다리 노거 터노자기 여기도 잘하시면 원래 합에서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박에서 다리가 나와줘야 돼 다리 노거 터노자기 다리 노거 터노자기 터노자기 양양장파 부터입니까? 양양장파 점점 양양장파 점점 양양장파 점점 양양장파 점점 후반이 안 되네 시작 점점 시작 점점 굿 한 번 더 점점 시작 점점 젬 점점 지 점점 밤 바로 양양장파 점점 양양장 파 주말임도 안 되네 안되기는 반대가 여기 다 되는데 양양장파조름 시작 양양장파조름 그 다음에 뭐요? 사랑 사랑 굿굿굿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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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 사랑 굿굿 사랑 사랑 헛다고 원앙세 헛다고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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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헛다고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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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지난 3월. 7월 7일 썩 으흐나소 7월 7일 썩 7월 7일 썩 썩 썩 7월 7일 썩 7월 7일 썩 으흐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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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7월 7일 썩 으흐나소 칠월 칠석 으흐나수 칠월 칠석 칠월 칠석 칠월 칠석 으흐나수 으흐나수 다리 놓던 오자기 다리 놓던 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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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놓던 오자기 하나 다리 놓던 오자기 두번째박에서 다리 놓던 오자기 두 번째 빡에서 다리 놓던 오자기 목벌 해終이 string 해오리 해오리 아니야 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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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리 해골이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가 그렇게 높지 않아 노수 거기 3도 차이밖에 아니니까 너무 간격이 떨어져 버리면 틀려버리면 어룽지어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목포리 해골이 노수 친검새 목포리 해골이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오늘 진도 많이 못 나와요 어려워서 안돼요 목포리 해골이 시작 목포리 해골이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노수 친검새 있어 如 Bitcoin 노수 친검새 송 smile 노수 네 노수 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다 음이 있어요 음 높이가 있고 섬세하게 미묘하게 다 그 음과 음 사이에 거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 음정에 그렇게 물결이 있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뚱뚱한 음 하나를 다 뭉뚱그려서 간다고 그러고는 삼음책이냐 그러지 말아요 판소리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음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셀 수도 없어요 그 음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악이지 음높이가 다 있는데 왜 그거를 다 뭉그러뜨려서 그냥 막 한 바운드에다 넣어가지고 뭉그러뜨면서 하냐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기 뭉뚱그려서 판소리 하지 마세요 샤프하게 음악 하나하나 샤프하게 추적해서 다 하나하나 살려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양양장파 첨전 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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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세 사랑하다고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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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고 앙세 할 때 원앙 그 사이 가는 음정이 사도음정이에요. 우리 판소리에서 남도민요에서 아주 중요한 음입니다. 기본음과 밑에 저음에서 흔들어주는 음이에요. 흔들어주는 거야. 기본음 원이 원래는 기본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밑에서 흔들어줘요. 원앙세 이거예요. 원앙세 시작 원앙세 이거는 아주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정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음이에요. 사랑하다고 원앙세 시작 사랑하다고 원앙세 원 칠월 칠석 으흐나수 칠월 칠석 으흐나수 달인오턴 오자기 하나 달인 하나를 치고 가야 돼. 달인오턴 오자기 오자기 다리 노털 오자기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목벌이 해오린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많이 비슷해졌어요?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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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옥 따옥 요리조리 따옥 따옥 요리조리 요리조리 날아들지 요리조리 날아들지 요리조리 날아들지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시작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따오 따오 요리조리 날아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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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목벌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도수 진검새 따오 따오 요리조리 날아들지 따오 따오 요리조리 날아들지 거기가 아닌데 따오 따오 요리조리 날아들지 따오 따오 요리조리 날아들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맹진사님께서 하고 싶다 하셔서 이거를 지금 나가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곳이어서 음 잡기도 쉽고 있습니다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데 다음 주에도 이걸 다시 해볼까 이 구간 다시 나갈겁니다 어려워서 꽉 나가봤자 주제의 분야 그 나라의 지적이 그 나라의 지적이 그 나라의 지적이 끝까지 연결됩니다 눈이 가고 싶다